무엇을 보인가요? 네, 이게 바로 에델코드입니다. 몇 번 나에게 본인인인가요? 출퇴근 없이 1번인가요? 3번으로 걸고 나를 보죠 다시 오뱅콘님 1번 다시 갑시다 오뱅콘님 네 네 출발 출발 오뱅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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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오세요 제가 3번기로요? 네, 제가 2번기에 스올피니 1번기 하면 되겠네요 지금 다시 시작하나요? 다시 시작해서 못써 어, 저 1번기인데 네, 그럼 다시 갑시다 아니 아, 다 있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3번기에 가입할게요 지금 580노트 570노트 예전에 제가 아직 100까지는 거리가 좀 있으면 1번기 1번키를 몇번 누르면 ILS 모드로 넘어가거든요 요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대의 랜딩도 안하는데 이런 식이면 350노트 어색 어? 저기 바다에 흔들어 빠져있어 술필요 혹시 들어오셨어요? 아 네 다시 들어오실 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다시 미스터 타퀴야 흥겨운 눈막이 나온다 집사2장 1브레이트 네 와 진짜 왜이렇게 떴나 푸브레 이런게 하자 원 베이스터 아이고 너무 돌았다 어빔 투 베이스턴 풀스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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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3번 와이어 걸었나요? 다시 일어 나오세요 다시 가야지 플라이 플라이 네 무대 비주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가 있는 것 같은데 530,550 네 플레이어 플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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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보도 250 좀 나세요? 응 5 5 5 560W 560W 진짜 멋있다 내가 제일 못 파는 것 같은데 근데 미안해 스프링 쿡 다운 ALTG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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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프라크 1프라크 2프라크 1프라크 3브레인 2브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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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bass 3 3 2 3 3 2 3 3 4 4 5 5 5 6 9 9 10 9 10 9 10 10 12 12 15 브레이크의 W입니다 할머니 방해가 쓰셔야 돼 여기 진짜 ALTF